어리석은 사람들 커다란 배 한 척이 섬에 다다랐습니다. 폭풍을 피해 잠시 쉬어가려고요. 그런데 그 섬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섬에는 예쁜 꽃과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또 숲속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섬을 구경하고 갑시다.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섬으로 우르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저마다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 행동에 따라 다섯 무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그냥 배 안에 남아있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배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 첫 번째 무리는 섬 구경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배와 가까운 곳에서 쉬며 섬을 구경하는 손님들이었어요. 맛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배로 돌아가자. 두 번째 무리는 신선한 바람을 쐬고 곧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아름다운 선풍경에 푹 빠진 손님들이었어요. 구경을 하다가 그만 배에서 너무 먼 곳까지 걸어가고 말았지요. 곧 배가 떠날 것 같은데 어서 돌아가자. 세 번째 무리는 허둥지둥 뛰어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선원들이 닷을 올리며 떠날 준비를 해도 느긋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무리였지요. 선장이 우리를 남겨두고 떠날 리가 없어. 하며 느긋하게 섬을 구경하던 손님들은 배가 떠나려 하자 그제야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큰 흘렀다. 어서 헤엄쳐서 배에 타야 해. 네 번째 무리는 허둥지둥 배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온몸이 바위와 배전에 부딪혀 상처 토성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배를 탈 수는 있었답니다. 정말 큰일 난 건 다섯 번째 무리였어요. 섬을 구경하느라 배꼬동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배불리 먹고 마음껏 놀다가 배를 놓친 겁니다. 발을 동동 굴러보았지만 배는 이미 멀리 떠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무리는 돌아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섬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답니다. 행복의 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데리고 있던 노예를 풀어주기로 했어요. 어디든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부자는 노예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노예는 재물을 배에 가득 싣고 떠나면서 다짐했어요. 꼭 좋은 곳에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거야. 그런데 그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노예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서 겨우 목숨만 구했습니다. 노예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널반지에 몸을 맡겼어요. 얼마나 떠다녔을까요? 멀리 가물가물 섬이 보였습니다. 섬이다. 이젠 살았어. 노예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섬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노예는 섬에 올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서 잘 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구나. 노예는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섬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거진 숲을 지나자 커다란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섬 사람들은 노예를 보더니 왕이 나타났다며 기뻐했어요. 거지와 같은 너를 왕으로 받들다니 그 꺼닭을 모르겠구나. 노예가 중얼거리자 한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요? 노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사람을 왕으로 맞이한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꼭 1년 동안만 왕이 되지요. 꼭 1년 동안만이라고요? 놀란 노예에게 남자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섬으로 쫓겨나는 것이지요. 당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된 노예는 1년 뒤가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스러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왕이 된 노예는 틈나는 대로 죽음의 섬으로 가서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밭도 일구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어요. 마침내 1년이 지난 뒤 노예는 섬에서 쫓겨났습니다. 섬에 처음 왔을 때처럼 빈털터리인 채 죽음의 섬으로 보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죽음의 섬은 이제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쁜 꽃이 가득가득 피고 온갖 과일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싱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지요. 내가 심었던 꽃과 과일나무들이 아주 잘 자랐구나. 노예는 아름답게 바뀐 섬을 바라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1년 뒤를 위해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모든 것을 가진 왕에서 빈털터리 거지로 쫓겨났지만 노예는 자신이 일군 행복의 섬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답니다. 참된 도리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만나지 않고 오로지 참된 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은둔자였어요. 은둔자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은둔자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은둔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지요. 제자들은 은둔자를 무척 존경했답니다. 하루는 은둔자와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갑자기 은둔자가 한 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발밑에 있는 개미떼가 보이지 않느냐 작은 생명도 귀하거늘 어찌 그리 조심스럽지 못하느냐 제자는 화들짝 놀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렇듯 은둔자는 개미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겼지요. 은둔자가 사는 산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골짜기마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였어요. 동물들은 먹을거리를 찾지 못해 헤맸고 제자들도 음식을 구할 수 없어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은둔자는 그저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토끼를 잡았습니다. 굶어죽지는 않겠네. 어서 구워먹자고 제자들은 불을 지피고 토끼 고기를 구웠어요. 그리고 먼저 은둔자에게 가져갔지요. 토끼 고기를 본 은둔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 고픈 배를 재우려고 연약한 생명을 죽였단 말이냐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산을 내려가거라.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어요. 은둔자와 제자들은 한결같이 공부했습니다. 은둔자의 순결함과 고귀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둔자를 마음속 깊이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왕께서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은둔자께서 지혜가 크시다 하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은둔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나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소. 돌아가시오. 궁궐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몇 번씩이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은둔자는 병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궁궐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은둔자는 단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산속에 묻혀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은둔자는 나이를 먹어 여든 살도 훌쩍 넘겼습니다. 몸도 아주 약해졌어요. 은둔자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은둔자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내가 죽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슬프구나.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사셔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은둔자는 지난 날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 또 존경도 받고 은둔자는 쓸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토끼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너희의 고픈 배를 헤아리지 못하고 개미 때까지 귀하게 여기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누구에게도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어. 결국 참된 도리를 저버린 것이지. 은둔자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부디 나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은둔자는 참된 도리를 알려고 평생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자신만을 위한 노력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지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도리랍니다. 값진 두 시간 어느 나라에 굉장히 큰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에는 많은 일꾼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포도밭 주인은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둘러보기로 했지요. 포도밭에 있는 포도들은 초가을 햇살을 받으며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가 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주인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자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면 될 텐데 왜 땀을 뻘뻘 흘려가며 더 열심히 일하나? 그러자 젊은이는 일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자꾸 일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면 밀린 일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짜증스러워지지요. 저는 즐겁게 일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은 젊은이의 말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루 일을 일찍 끝낸 젊은이에게 산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주인은 젊은이와 함께 걸으며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다른 일꾼과 똑같은 품삭스를 받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으니까요. 주인은 산책을 마치고 포도밭에 돌아와서 일꾼들에게 하루 품삭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돌아온 젊은이도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품삭스를 받았지요. 그러자 하루 내내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주인님과 함께 산책하느라 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루 내내 일한 저희와 품삭스를 똑같이 주십니까?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네들이 하루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두 시간만에 끝냈다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한 나그네가 여행하는 길에 병이 났습니다. 나그네의 병은 아주 심했어요. 나그네는 여관 주인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예루살렘에 사는 아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주시오. 단 이 마을 이름은 알려주어도 이 집이 어디인지는 알리지 마시오. 내 아들이 현명하다면 찾아올 것이오. 그리고 나그네는 물건을 건네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현명한 행동을 세 번 했을 때 이 물건을 내주시오. 마침내 나그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관 주인은 장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지요. 나그네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려고 말입니다. 물론 유언대로 나그네가 죽은 집이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아들은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그때 나무장수가 걸어왔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나무장수를 불렀어요. 내가 이 나무를 몽땅 사겠소. 그러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 사람의 장례를 치른 집으로 나무를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은 나무장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관 앞에 도착한 나무장수는 주인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이 나무를 사서 여기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아들이 행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을 저녁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여관 주인과 여관 주인의 아내, 두 아들과 두 딸, 나그네의 아들까지 모두 일곱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식탁 위에는 오리 다섯 마리와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조심스레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그네의 아들은 먼저 오리 다섯 마리를 나누었습니다. 한 마리는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에게 주고, 한 마리는 여관 주인 부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남은 오리 두 마리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에게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관 주인 부부와 오리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두 아들과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입니다. 두 딸과 오리 한 마리를 합해도 셋이지요. 그리고 저와 오리 두 마리를 합해도 셋입니다. 아주 공평한 방법이지요. 이것이 나그네의 아들이 한 한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닭 한 마리를 나누었어요. 먼저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고, 두 아들에게 다리를,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었고, 몸통은 나그네의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나그네의 아들은 다시 차분히 설명했어요. 여관 주인 부부는 이 집에서 가장 윗분임으로 머리를 들였고,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임으로 두 다리를 들였으며, 두 딸은 이제 커서 시집을 갈 테니 좋은 사람에게 날아가라고 두 날개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니, 배와 비슷하게 생긴 몸통을 가졌습니다. 여관 주인은 나그네의 아들의 현명한 행동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젊은이로군요. 당신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행동을 세 번 했으니 물건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소. 주인은 말을 마치고, 나그네의 아들에게 그동안 맡아두었던 물건을 내주었답니다. 머리와 꼬리 몸이 아주 긴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뱀은 긴 몸을 끌면서 바위 등과 풀숲 사이를 잘도 비집고 다녔어요. 그런데 뱀의 꼬리는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만 끌려다녀야 하지? 그러다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습니다. 머리야,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날 따라와. 머리는 꼬리를 다 일렀습니다. 넌 눈이 없어서 앞도 못 보고 귀가 없어서 소리도 못 듣잖아. 그런데 어떻게 앞장을 서니? 꼬리는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너만 대장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부터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나 해. 결국 머리는 꼬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꼬리는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만 시냇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꼬리는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머리가 꼬리를 끌어올렸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꼬리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꼬리는 가시에 찔리자 놀라서 이리저리 피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피하려고 할수록 가시에 더 찔리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머리가 앞장서서 겨우 가시덤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한숨 돌리고 나서 머리가 말렸습니다. 너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가시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잖아. 왜 내가 앞장서야 하는지 이제 알겠니? 하지만 꼬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실수였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 수 있어.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한 번만 더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 꼬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 뜨거! 꼬리는 불을 피해보려고 꿈틀댔습니다. 하지만 꿈틀거릴수록 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어요. 깜짝 놀란 머리가 이번에도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몸은 불 한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불에 대어 점점 힘을 잃었고 결국 뱀은 꼬리 때문에 죽고 말았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꼬리처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답니다. 도둑이 남긴 그릇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빚고 입김을 불어넣어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지요? 아담은 늘 쓸쓸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해 한 사람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곤히 잠을 잘 때였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아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냈지요. 하나님은 갈비뼈에 정성스럽게 흙을 바르고 빚었습니다. 그리고 입김을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바로 하와랍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도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겨우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단 말이지. 황제는 이런 까닭으로 여자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자를 보면 은근히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뽐내었지요. 어느 날 황제가 어떤 라삐의 집에 갔습니다. 황제는 라삐의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도둑이나 마찬가지야. 아담이 잠을 자는 틈에 말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갔으니 말이야. 라삐의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라삐의 가족은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어요. 그때 라삐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하, 폐하의 부하 한 사람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은 부탁이구나.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 사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금 그릇을 놓고 갔답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제는 도둑이 금 그릇을 놓고 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도둑이구나.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들러달라고 부탁하고 싶구나. 그런데 귀한 금 그릇을 두고 갔으니 도둑이라 말하기 어렵겠는걸.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서 일어났던 일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딸은 황제의 표정을 살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셨지만 이 세상의 여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도둑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황제는 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똑똑하고 슬기로운 아이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소. 황제는 진심으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자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미 늦은 일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두꺼운 외투를 두 벌이나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어요. 이 입김 나오는 것 좀 보게 오늘 날씨가 몹시 춥구먼 이 복에 그 외투 한 벌만 빌려줄 수 없겠는가?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입김으로 손을 녹이며 말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옷깃에 바싹 여미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좀 보게 이걸 자네에게 주면 나는 추워서 어쩐단 말인가? 그 옷은 두꺼워서 한 벌만 입어도 될 것 같네. 그러지 말고 좀 빌려주게. 싫으네. 난 추운 건 딱 질색이거든.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이 기쁜듯 소리쳤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이네. 우리 저기서 저녁을 먹고 몸도 좀 녹이 새나.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마을에는 큰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했지요. 야, 고거 참 맛나게 생겼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동전 두 개뿐이니.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침을 꼴깍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이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돈을 꺼내어 닭다리 두 개를 샀습니다.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여보게 고맙네. 나까지 챙겨주다니. 그러자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먼 길을 걸어왔더니 배가 고프구먼. 이건 모두 내 것일세. 자네는 자네 돈으로 사 먹게나.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동전 하나를 내고 빵을 샀습니다. 배가 고프니 이것도 맛있구먼.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네. 우리 이 마을에서 자고 가세나. 그러세 두 사람은 잠잘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끝에 있는 모퉁이를 지낼 때였어요. 한 푼만 줍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지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나 남은 동전을 매만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일 아침을 굶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일할 힘이 있잖아. 이 마을에서 일거리를 찾아보지 뭐.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거지에게 남은 동전 한 개를 주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걸 주면 어쩌나.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일을 해서 벌면 되지 않나. 내일 이 마을에서 일거리를 좀 찾아볼까 하네.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라고는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을 붙잡고 말했지요. 자네는 돈이 많지 않은가. 이 거지를 좀 도와주고 가게. 왜 이러나. 나는 저런 거지에게 줄 돈은 없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느 집 헛간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주인이 내어준 담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어디에서 잠을 자려나. 날이 몹시 추운데 말이야. 그러자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자네 걱정이나 하게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남을 걱정하나.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잠이나 자게. 자네는 내일 주인집 일도 해야 하지 않나.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휙 돌아 눕더니 금세 코를 들으렁골며 잠을 잤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세상은 더욱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헛간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헛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요? 검은 그림자는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쁜 욕심쟁이야!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벌벌 떨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요. 저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요. 낮에 내가 만났던 거지를 기억하느냐.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어찌 그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거지를 도와준 저 사람은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다. 검은 그림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너,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려는 검은 그림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다니 옷 속에 감춰두었던 돈가방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거지를 도와주겠습니다. 아니, 이 돈을 모두 거지에게 주고 오겠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문을 나섰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돈가방을 움켜쥐고 검은 그림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한 사람은 미리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를 확인하느라 늦게 출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지. 얼마 뒤 그냥 나간 사람이 탔던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곧 그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 그 배에 탄 사람은 후회했지만 너무 늦은 일이었어. 검은 그림자는 말을 끝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돼!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졌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 꿈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다니. 아니지, 정말 죽게 되면 어쩌지?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허겁지겁 돈가방을 들고 헛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얇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쁜 꿈이라도 꾼 건가?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힘껏 달려서 어제 거지가 있던 모통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리번 두리번 거지를 찾아보았지만 거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구나. 어제 그 거지를 도와줄걸.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답니다. 다행히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은 죽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을 갖게 되어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행복 옛날에 메이어라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각 결혼한 부인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이어지는 설교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인을 보자 막 화를 냈습니다. 내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 음식도 만들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요?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모두 그 라삐 때문이군. 남편은 문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라삐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 이 집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남편이 버럭 화를 내자 부인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거리를 걸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라삐님 얼굴에 침을 뱉으라니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교회를 보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결국 부인은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화를 풀 때까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렴. 친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부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메이어도 들었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메이언은 한 집안의 행복을 자기가 깨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음날 메이언은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요. 메이언은 밝은 얼굴로 말랬습니다. 부인, 내가 지금 눈이 무척 아픕니다. 눈이 아플 때는 침으로 씻는 게 좋다고 하니 내 눈에 침을 좀 뱉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펄쩍 뛰었어요. 선생님은 이름난 라삐이십니다. 그런데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다니요. 메이어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행복을 다시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심한 일도 할 수 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다이아몬드와 당나귀 어린 아들과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가게에서 옷을 한 벌 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옷 주머니에 보석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반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가져야 할지 돌려주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는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라삐가 나무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도시까지 가서 팔았지요. 라삐는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사기로 했지요. 라삐는 장에서 당나귀를 한 마리 샀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다닐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라삐는 집으로 가는 길에 냇몰에서 당나귀를 씻기기로 했습니다. 라삐가 당나귀를 씻기는데 무엇인가 당나귀 귀에서 튀어나와 냇몰에 첨벙하고 빠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어요. 놀란 라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나무장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희를 가르치는 일만 하십시오. 하지만 라삐는 제자들에게 당장 다이아몬드를 상인에게 돌려주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선생님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라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않았네. 내가 산 것만 갖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고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다이아몬드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나귀를 바랐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당나귀 몸에서 나온 것이니 돌려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상인에게 라삐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라삐께서는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다이아몬드를 받으시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주머니는 당장 반지를 돌려주려고 라삐의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라삐는 막 떠나려는 아주머니를 불러세웠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지를 돌려줄 때 꼭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장님의 배려 어떤 사나이가 어두운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사나이는 아주 조심조심 길을 걸었어요. 얼마 동안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와, 불빛이다. 멀리 맞은편에서 사나이 쪽으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이었어요? 다행이다. 잠깐 동안이라도 길을 잘 볼 수 있겠어. 사나이는 불빛이 있는 곳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저 사람은 환한 등불을 들고도 길이 잘 안 보이나? 더듬더듬 걷고 있잖아. 더구나 그 사람은 지팡이로 길을 이곳저곳 두드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불빛 가까이 다가갔어요. 순간 사나이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등불을 든 사람은 앞에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걸을까? 사나이는 헛깨침을 냈습니다. 장님에게 자기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누가 계신가요? 예,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좀 피해서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나이는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등불이 필요 없을 텐데 왜 등불을 들고 있나요? 그러자 장님은 등불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예, 이 등불은 당신처럼 눈뜬 사람들을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지요? 장님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불은 당신이 들고 있는데 어째서 눈뜬 사람들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요? 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등불도 없이 깜깜한 밤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내가 장님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밤에는 더더욱 알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보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골짜기에 빠져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나가는 사람과 서로 부딪혀 다치기가 쉽지요. 저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제 쪽에서 상대방을 먼저 보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나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님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장님이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길을 비켜준답니다. 이제야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눈뜬는 사람들에게 여기 장님이 걷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표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나이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사나이가 길을 비켜주자 장님은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나이는 장님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등불이 아니라 남을 위한 등불이라니요. 정말 생각이 깊은 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나이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안정까지 생각해주는 장님의 마음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황제와 라삐 로마에 어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라삐와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황제는 라삐와 친구라는 사실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의 사이가 몹시 나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황제와 라삐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삐와 의논할 일이 생기면 몰래 사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사신을 시켜 라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소. 첫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오. 어찌하면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겠소? 그러나 라삐는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루는 방법을 황제에게 알려준 것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삐를 원망할 테니까요. 라삐는 사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신구인 황제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라삐를 만나고 온 사신에게 황제가 물었어요. 그래 편지를 읽고 뭐라 하더냐. 사신은 자기가 본대로 말했습니다. 이에 라삐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군. 황제는 라삐가 전하려는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위된 아들에게 그 도시를 만들게 하라는 뜻이로군. 역시 훌륭해. 얼마 뒤에 황제는 또다시 라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삐는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채소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채소 하나를 쑥 뽑아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또 다른 채소를 뽑아왔습니다. 라삐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계속 채소를 하나씩 뽑아오기만 했습니다. 황제는 사신에게서 라삐의 행동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신하들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말고 한 사람씩 내보내라는 뜻이군. 황제는 라삐의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제와 라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면서 오래오래 친구로 지냈답니다. 황제와 라삐처럼 우리도 말과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뜻을 전할 수 있답니다. 주인을 위해 죽은 개 어떤 아이가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아이는 개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씨름씨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개를 집 뒤뜰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단다. 개를 집 안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는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밭에 나가고 집을 비웠습니다. 개는 마당에 한가로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뱀은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우유가 든 컵을 넘겨다 보았어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컵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 안에서 독을 뿜어냈습니다.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답니다. 이윽고 뱀은 우유를 한 번 휘졌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개는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고는 우유 가든 컵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밭에 일하러 갔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주인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마침 식탁 위에 우유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인이 우유가 든 컵을 들자 개는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개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주인이 다시 우유가 든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재빨리 주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주인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유가 든 컵은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허겁지겁 핥아 먹었습니다. 주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개는 몸을 뒤틀면서 쓰러졌습니다. 개는 우유 속에 독이 든 것을 알리려고 가족들 앞에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주인은 마당 한 구석에 개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라던 대로 뒤뜰에 개를 정성껏 묻었습니다.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개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장사꾼은 가난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장사를 하러 떠나는 장사꾼에게 어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그래 맛있는 거 사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렴. 장사꾼은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습니다. 시장은 고개 너머에 있었어요. 장사꾼은 물건을 한 보따리 가득 머리에 얹고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장사꾼은 힘이 드는 것도 참고 즐겁게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시장이 보이는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덜커덕 덜커덕 뒤에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사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시장으로 가는 길인가? 짐을 씻지 않은 마차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요? 마차가 오면 길을 비켜서야지. 마차꾼은 장사꾼에게 화를 내고는 쌩하니 지나쳐버렸어요. 하지만 장사꾼은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마차꾼을 걱정해 주었어요. 장사꾼은 또다시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장사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에 가시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보시다시피 제 마차가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차꾼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장사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괜찮으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장사꾼은 마차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차는 장사꾼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갔지요. 장사꾼은 짐을 내려놓고 멀어지는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으니 말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장사꾼은 이런 생각을 하며 길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사꾼 앞에 짐을 실은 마차가 섰습니다. 마차꾼은 상냥한 표정으로 장사꾼에게 물었어요.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시장에 가시는 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무척 덥네요. 장사꾼은 눈 인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지요. 마차꾼이 장사꾼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만 번거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저도 시장에 가는 길인걸요. 마차꾼은 마차에 있는 짐을 한쪽으로 치워 장사꾼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머리를 꼬박 숙여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마차꾼은 장사꾼이 마차에 다 올라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마차도 얻어 탈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옆에 놓아두었던 짐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얹었습니다. 마차는 덜커덕거리며 산길을 달렸어요. 산길이 많이 험하군요. 심하게 덜컹거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마차꾼은 마차를 몰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태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장사꾼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뒤 마차가 시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던 마차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짐을 머리에 얹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러자 장사꾼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꾼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하루에 열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어느 작은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답답해 할 때 한 라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어른 여섯 분을 모시고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찬성하자 라삐는 존경받는 마을 어른 여섯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라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마을 어른들이 오시니 준비를 잘해야지. 라삐는 음식은 물론 그릇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라삐의 집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인 손님이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일곱? 그럼 음식이 모자랄 텐데. 라삐는 다시 손님의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일곱 명이었어요.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라삐는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내면 될 거다니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삐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가라고 할 텐데. 라삐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라삐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섯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온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손님들이 저마다 물었습니다. 라삐는 손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분은 스스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았다고 선뜻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삐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초대받지 않은 분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초대받았을 만한 분이었지요. 어르신은 분명히 제가 초대했습니다. 라삐가 어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은 고개를 가로잡으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어른은 왜 밖으로 나가십니까? 라삐가 물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거나 실수로 온 누군가가 부끄러울까 봐 대신 일어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역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었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라삐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가장 위대한 것 옛날 어떤 임금님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병을 고치려면 어미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누가 감히 무서운 어미사자의 젖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임금님은 어미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나이를 뽑았어요. 용감한 사나이는 어미사자의 젖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새끼 사자 몇 마리를 구한 다음 사자들이 사는 초원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용감한 사나이는 사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용감한 사나이는 새끼 사자들을 한 마리씩 어미사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어미사자와 친해졌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용감한 사나이는 어미사자의 몸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젖을 짰습니다. 어미사자의 젖이 물병 하나에 가득 차자 사나이는 어미사자 곁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에게 돌아가는 길에 용감한 사나이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용감한 사나이의 몸이 저마다 잘난 채를 냈어요. 먼저 발이 소리쳤습니다. 튼튼한 나 때문에 초원까지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자 눈이 대뜸 대꾸했지요. 아니야 내가 사자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었겠어? 이번에는 심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사자를 무서워했다면 가까이 가서 젖을 짤 수 없었을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너희는 아무 소용없는걸? 그러자 모두 혀를 넙신 여기며 말했어요.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바삐 걸어서 임금님이 사는 성까지 갔어요. 사나이는 어미 사자의 젖을 임금님한테 바쳤습니다. 이때 혀가 생각했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말 거야. 임금님은 사나이가 돌아와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미 사자의 젖이란 말이냐? 그런데 정작 사나이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사나이는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혀를 넙신 여겼던 발과 눈과 심장은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모두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는 얼른 다시 고쳐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진짜 어미 사자의 젖입니다. 임금님은 한 번 더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틀림없다고 말했지요. 임금님은 그제야 믿고 기뻐했습니다. 혀를 쓸모없다고 엎신 여겼다가 모두 큰일을 치를 뻔했지요. 혀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랍니다.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살아가기가 힘들답니다. 새 친구 이야기 한 사나이에게 임금님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오락보락하게 생긴 신하는 통명스럽게 말했어요. 임금님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소. 사나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오. 임금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르시오. 신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혼자서는 겁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군.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어. 사나이에게는 친구 세 명이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사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친구도 친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름만 그냥 친구일 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사나이는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임금님께서 나에게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네. 자네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니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지 않겠나? 나는 자네와 같이 갈 수 없네. 임금님이 혹시 벌이라도 내려보게 같이 온 나에게도 벌을 내릴지 어찌하나? 첫 번째 친구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부탁했어요. 자네는 나와 친한 친구이니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지 않겠나?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글쎄 자네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모르니 궁궐 문 앞까지만 가주겠네. 사나이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실망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나이는 친했던 두 친구에게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세 번째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의 집 앞에 다다른 사나이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사나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착한 사람이니 임금님께서 벌을 내리지는 않을 걸세. 만일 자네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도록 내가 잘 말씀드리겠네. 세 번째 친구는 곧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나이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였구나. 이 세 친구는 세 가지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을 뜻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행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답니다. 다이아보다 귀한 것 옛날 이스라엘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감히 누구도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라삐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요. 라삐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금화 6천 개를 줄 테니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파시오. 청년은 비싼 값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좋아요. 다이아몬드를 라삐님께 팔겠습니다. 청년은 곧장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의 아버지가 마침 베개 밑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깔고 잠을 자는 겁니다. 청년은 어찌해야 좋을지 잠깐 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려면 아버지의 단잠을 깨워야 하는데. 이윽고 청년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라삐가 물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청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 라삐는 깜짝 놀라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다는 건가? 청년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단잠을 깨울 수 없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청년의 말을 들은 라삐는 청년의 마음 씀씀이를 칭찬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구하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가네. 라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단잠을 깨우지 않은 청년의 행동을 대단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삐는 이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렸답니다. 축복을 비는 마음 멋지고 아름다운 항구에 배가 두 척 떠 있었습니다. 한 척은 막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한 척은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그런데 항구로 들어오는 배보다 항해를 떠나려는 배 주위에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다칠 올리세요. 곧 출발합니다. 항구는 시장처럼 시끄럽고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면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항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걱정 말고 나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봐줘.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배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신호이지요. 모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떠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항해에서 돌아오는 배 근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몇 가족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뿐입니다. 엄마, 왜 돌아오는 배보다 출발하는 배 주비에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관습 때문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 항해를 시작하는 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만나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 또 바위에 부딪힐지도 모르지 그럼 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항해는 어렵고 힘든 일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탈 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지만 긴 항해를 마친 배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이란다. 해야 할 일을 잘 끝내고 돌아왔으니 축하해 주어야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태어난다는 것은 삶이라는 큰 바다에 처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많겠지요.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몸이 아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듯 사람도 태어나지요. 또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듯 사람도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든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애써서 거쳐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보이기보다 축복을 보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다같이 축복하듯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축복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배와 뱃사람들에게 기쁘게 인사하듯 돌아오는 배와 뱃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보내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행동이 된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가 살았습니다. 랍비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어요. 랍비에게는 제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며 기도문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자도 있었답니다. 제자들이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언제나 기도문을 제대로 외워라. 랍비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가르침에 따랐어요. 랍비는 언제나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열심히 지식을 쌓는 제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랍비는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랍비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도록 하자.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랍비의 집에 갔습니다. 랍비와 제자들은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 차려지자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올리자. 오늘은 내가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랍비가 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오물쯤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어서 기도문을 외워라. 하지만 제자는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제자에게 다른 기도문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랍비는 화가 많이 나서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배우는 일에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찌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것이냐. 랍비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가 랍비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랍비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랍비는 제자를 모질게 나무랐습니다. 제자는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랍비는 어리석은 제자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랍비는 계속 열심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랍비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기뻐했습니다. 랍비가 지식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쫓겨났던 제자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처럼 착한 제자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제자에 대한 소문은 랍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랍비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인지 아느냐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아느냐? 바로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께 쫓겨났던 제자입니다. 랍비는 그때 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랍비는 마음속으로 크게 후회했어요.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 지식을 가두고 있었구나.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랍비는 크게 뉘우치고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랍비를 만난 제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를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자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랍비는 제자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네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너에게 기도문만 외우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랍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자는 랍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랍비는 훌륭한 제자 덕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답니다. 솔로몬의 재판 낙은의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상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시장이 있어서 많은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시장에서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건 사는 일을 다음날로 미루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가져온 돈은 어떻게 하지? 세 사람은 동그라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돈을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무릎을 탁치며 소리쳤습니다. 땅에 묻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세 사람은 곧바로 구석진 곳으로 가서 나무 밑을 팠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니 돈을 묻는 일은 금방 끝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그런데 그날 밤,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돈을 묻은 곳으로 몰래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밑에 숨겨둔 돈을 모두 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나무 밑에서는 아주 큰 싸움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세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묻은 자리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 도둑은 우리 가운데 있어. 하지만 끝끝내 도둑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돈을 훔쳐간 도둑을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자네들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남자가 있었네. 그런데 그만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여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 이야기를 듣던 세 사람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주었네. 여자에게 행복하라는 말만 남겼지.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마치고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결혼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준 남자입니다. 여자의 뜻을 알고 따라주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 마음을 말한 여자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준다는데 남자는 왜 받지 않았지요? 결혼 약속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준 남자는 바보가 틀림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돈을 훔친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던지 세 번째 사람은 깜짝 놀라 그만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죄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시요?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아셨나요? 솔로몬 왕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이나 용기에 관심을 썼는데 저 사람은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모두 감탄했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가장 현명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경찰이 아니면 누구라고 생각하나? 현명한 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모두 놀란 얼굴로 현명한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현명한 제자는 아랑곳 없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라삐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말이 맞다. 선생님이야말로 나라를 이끌고 지키는 분이지. 위대한 라삐는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라삐 두 명을 마을로 내려보냈어요. 마을에 들어선 두 라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경찰서장이 나왔습니다. 두 라삐는 고개를 가로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히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두 라삐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이 마을의 수비대장이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다기에 왔소. 두 라삐는 또 고개를 가로잡았습니다. 역시 아니라는 뜻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과 수비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삐님 그럼 누가 마을을 지킨다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 두 라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라삐님이 찾는 사람이 혹시 이분 아니신지요? 선생님입니다. 그제야 두 라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마을은 물론 나라를 지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좋아하며 선생님에게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두랍비도 기뻐했답니다. 아버지의 유서 어떤 마을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을을 떠나 큰 도시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어도 아들이 모를까 봐 걱정했어요. 마을에서 도시까지는 매우 멀었거든요.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 재산 가운데 갖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만 주겠다. 아버지는 유서를 노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유서를 읽은 노예는 놀랍고 기뻤어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주인이 죽자 노예는 크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보며 뿌듯하게 웃었어요. 다음날 노예는 주인의 아들이 있는 도시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주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도련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잡고 유서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시더니 아버지가 왜 그런 유서를 썼는지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삐를 찾아갔어요. 아들은 라삐에게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유서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아버지 뜻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는 아주 지혜롭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셨네.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지. 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삐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만일 유서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썼다면 아마도 노예는 재산이 탐나서 유서를 없애고 재산을 가로챘을 걸세. 라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에게 재산을 못 주면 노예는 뜰듯이 기뻐하며 자네에게 재빨리 유서를 전해주지 않겠나. 그 사이의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겠지.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재산은 모두 노예 것이지 않습니까? 라삐는 웃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자네는 아직 아버지 재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자네가 노예를 선택하면 노예가 가진 재산이 모두 자네 것이 되지 않는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되찾은 돈 자료 상인이 먼 지방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사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은 그때까지 물건 사는 것을 미루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지고 온 돈을 잘 보관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상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땅을 파고 돈 자료를 묻었지요. 상인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상인은 돈을 묻어둔 곳으로 가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돈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묻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집이 소상해. 상인은 외딴 집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돈을 묻었던 자리가 잘 보일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돈 자루를 꺼내갔구나. 상인은 그 집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할아버지는 지혜로워 보이시니 한 가지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상인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려고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돈 자루도 두 개를 가지고 왔지요. 하나는 은화가 오백 개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팔백 개 들어있습니다. 작은 돈 자루는 몰래 묻어두었는데 큰 돈 자루는 아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과 같은 곳에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두 자루를 같은 곳에 묻어두겠소. 욕심 많은 노인은 큰 돈 자루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척하다가 숨었지요. 노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말입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집에서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던 돈 자루를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묻었지요. 노인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들어가자마자 상인은 재빨리 돈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상인은 잃어버린 돈 자루를 지혜로 다시 찾을 수 있었답니다. 돌려준 보석 지혜로운 라삐가 로마에 갔습니다. 라삐는 길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일까? 라삐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포고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쓴 글이지요. 왕비님께서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셨는데 라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포고문을 마저 읽었습니다. 한 달 안에 보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때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삐가 로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뭘까? 라삐는 반짝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왕비님께서 잃어버리셨다는 그 보석이로구나. 라삐는 보석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던 길을 갔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한 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왕비의 보석은 여전히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꼭 한 달 하고도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보석을 주었던 라삐는 그제야 궁궐을 찾아갔어요. 왕비님의 보석을 제가 주었습니다. 보석을 받아든 왕비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거리에 붙은 포고문을 보지 못했소? 보았습니다. 라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났으니 당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겠군요? 물론 압니다. 왕비는 기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보석을 어제 가져왔다면 당신은 큰 상을 받았을 거요.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을 넘겼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오? 왕비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라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데 두렵지 않소? 왕비가 묻자 라삐가 대답했어요. 보석을 어제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해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까지 기다린 것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삐의 말에 왕비는 얼른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라삐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왕비는 라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답니다. 다시 찾은 보석 옛날에 메이어라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안식일을 맞아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메이어의 집에서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어의 두 아이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메이어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내는 하염없이 울며 아이들을 방으로 조심조심 옮겼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 하얀 천으로 덮어주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아내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메이어가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만가만 말했어요.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지켜달라며 아주 귀한 보석을 맡기고 갔어요. 메이어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맡긴 보석을 달라고 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어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지요. 그게 사람의 돌이라고 생각하오. 물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소. 메이어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메이어는 어리동절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한 보석 두 개를 조금 전에 되찾아 가셨어요. 뭐라고요? 메이어는 놀라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보석인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메이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제야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메이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메이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보석 두 개를 잠시 맡겼다가 도로 찾아간 것이니까요. 신기한 사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외동딸과 함께 궁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임금님의 하나뿐인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나라 안에 있는 이름난 의사들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려 했었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병든 공주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임금님은 궁궐 앞에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포고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쓴 글이지요.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재빨리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어요. 막내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답니다. 마침 첫째가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보다가 궁궐 앞에 붙은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공주님이 큰 병을 앓고 있대 그래서 임금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 나라를 물려주신대 삼형제는 첫째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갔습니다. 삼형제는 병든 공주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막내는 갖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공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공주는 사과를 간신히 한입 베어먹었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과를 모두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과 신하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까. 그때 첫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표고문을 읽지 못했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거야. 그러자 둘째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궁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막내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임금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막내를 내 사위로 삼겠다. 임금님은 왜 막내를 사위로 삼았을까요? 첫째와 둘째에게는 망원경과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사과를 공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결국 임금님은 공주를 살리려고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모두 바친 막내를 택했답니다. 막내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베푸는 마음 작은 시골 마을에 마음시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어요. 농부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해마다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드렸어요. 농부는 농작물을 팔아서 번돈을 라삐에게 나누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폭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농장에는 몹쓸 유행병까지 돌았습니다. 농부가 기르던 양과 말, 소들이 유행병에 걸려 모두 죽었습니다. 농부는 갖고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작은 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마음씨 착한 농부는 새새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 해에도 라삐들이 농부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언젠가는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해마다 그랬듯이 남은 땅의 절반을 팔아 번돈을 라삐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농부와 아내는 남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부가 소를 물며 땅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지늘게 빠져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지늘게 빠진 소를 힘껏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진흙 속에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금덩어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농장을 샀지요. 다음에 라삐들이 다시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옛날처럼 부자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라삐들은 농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된답니다. 임금에게 초대받은 하인 어느 나라에 백성을 아주 잘 보살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음이 너그럽고 매우 슬기로웠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인을 위해 잔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궁궐의 신하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데 언제일까? 글쎄 임금님밖에 모르지. 총명한 하인은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꼭 잔치가 열릴 거야.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총명한 하인은 잔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총명한 하인은 잔치가 언제 열려도 곧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늘 궁궐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하인은 달랐어요.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하인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보통 때와 똑같이 생활했지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총명한 하인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잔치에 어울렸습니다. 총명한 하인은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잔치를 까맣게 입고 지냈습니다. 나중에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허둥댔지요. 그러나 잔치 시간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하인은 잔치가 열리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게을렀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총명한 하인은 임금님 말씀을 믿고 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게으름만 피우다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생긴 구멍 아름다운 호숫가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며 놀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름이 지나면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타고 놀려고요. 그런데 배를 옮기다가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지 잠깐 생각했지요. 이건 내년 여름에 고쳐야겠다. 아버지는 배에 페인트칠만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공을 불러 치를 부탁했어요. 치를 끝내고 보니 정말 새것같이 깨끗한 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어요. 두 아들은 이른 봄부터 배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맣게 잊고 허락해 주었어요. 배를 타러 나간 지 한참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두 아들이 늦자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는 작년에 배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군. 배에 구멍이 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 아이들은 수용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허겁지겁 호수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천천히 노를 저으며 호수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놓으며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예? 물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배 밑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배 밑바닥에 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불현듯 페인트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작년에 페인트 칠을 했던 사람이 막아 놓은 게 틀림없어. 아버지는 선물을 사서 페인트콩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작년에 우리 배 밑바닥에 난 구멍을 막아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페인트공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에 구멍이 뚫려있기에 막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고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동안 수고를 더한 것뿐이지만 그 덕분에 제 두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무척 중요하답니다. 페인트공이 큰 뜻 없이 배의 구멍을 막았지만 두 아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페인트공처럼 작은 일도 찬찬히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여우의 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반 옆을 어슬렁어슬렁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보고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포도가 담스럽게 익었군 맛있겠는걸. 마침 배가 고팠던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밭에는 높은 울타리가 둘러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살을 빼는 거야. 그래서 울타리 틈으로 들어가야지. 여우는 3일 동안 음식은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여우는 배가 홀쭉해져서 포도밭을 둘러친 울타리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신이 나서 포도밭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크고 잘 익은 포도만 골라 마구 먹어댔어요. 여우는 배가 터질 듯이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걸을 수조차 없었지요. 여우는 배를 두드리며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한참을 쉬고 난 뒤 겨우 걸을 수 있게 된 여우는 포도밭 밖으로 나가려고 울타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왔는데 나가려니까 몸이 안 빠지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불룩해진 배가 울타리 틈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는 할 수 없이 울타리에 낀 채 또 3일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배가 홀쭉해진 뒤에야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여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빈몸이고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 세 가지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과 착한 일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착한 일이랍니다. 진짜 중요한 재산 아주 큰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라삐 한 사람과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난 보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소. 전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돈이 아주 많소. 라삐는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무슨 재산이 있소? 한 부자가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훌륭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오. 부자들은 라삐을 비웃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적들은 부자들과 라삐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몽땅 빼앗았지요. 부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적들은 빼앗은 물건을 몽땅 가지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배는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부자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왔는데 라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라삐님은 해적들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라삐는 빙긋이 웃으며 말렸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빼앗아갈 수 없답니다. 모두 머릿속에 있거든요. 머릿속에 재산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바로 지식이라는 재산입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했지요. 라삐님, 우리에게도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날부터 라삐는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라삐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길가에는 거지 세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라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지들은 라삐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어요. 거지들은 무릎을 꿇고 라삐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삐님, 당신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거지들은 그제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삐님, 우리도 지식을 얻도록 배우겠습니다. 부디 가르쳐주세요. 라삐는 거지들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지들은 모두 라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고요? 진짜 부자는 재산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삐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불편한 몸을 이긴 지혜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쟁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에게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 열매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임금님은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이 나무를 지켜줄 경비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걱정스러웠어요.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장님이라면 열매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니까 따먹지 못할 것이고 안진뱅이라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따겠지. 욕심쟁이 임금님은 곧바로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경비원으로 뽑았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는 소문으로만 듣던 맛있는 열매를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임금님의 열매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장님이 안진뱅이를 어깨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는 열매가 있는 곳을 장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님과 안진뱅이는 맛있는 열매를 실컷 따먹었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임금님이 열매가 잘 있는지 살피려고 정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장님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앞에 못 보는 장님입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욕심쟁이 임금님이 안진뱅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다 따먹었구나. 임금님 억울합니다. 저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쟁이 임금님은 장님과 안진뱅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사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님과 안진뱅이가 앞을 못 보고 걸을 수 없다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답니다. 못난 얼굴과 항아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삐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도 보잘것 없이 못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라삐와 공주가 만났습니다. 공주는 못생긴 라삐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라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도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삐가 공주에게 또 물었습니다.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획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라삐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이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지요. 라삐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 없는 흙 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 맛은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 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누가 술을 금 항아리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라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라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라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라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흙 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라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효자 이야기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들과 방앗간 집 아들이 살았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농장에서 일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몰래 방앗간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들에서 살찐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참 통통하다. 농부의 아들은 얼른 닭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들은 닭을 삶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닭은 어디에 서났니?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닭인지 알고는 먹자꾸나.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농부의 아들은 귀찮은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못내 서운했지요. 한편 방앗간 집 아들은 왕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곡식을 찌어야 한다. 온 나라의 방앗간 집 주인은 모두 왕궁으로 모여라. 방앗간 집 아들은 편지를 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킬 게 틀림없었거든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몰래 방앗간에 있게 하고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방앗간 집 아들을 흉보았어요.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방앗간 일을 시키다니. 아들은 왕의 초청을 받아 왕궁으로 갔대요 글쎄. 농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걀 잡아 대접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몰래 방앗간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가 왕궁에 가면 고생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힘든 일을 한 방앗간 집 아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닭고기를 대접한 농부의 아들은 지옥에 갔어요. 아버지를 참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우더른을 대접하는 것보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더른을 돌보는 것이 참된 효도랍니다. 나무를 심는 노인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집 앞마당에 어린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는 얼마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 70년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걸세 젊은이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70년이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뭐 하러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과일 나무가 많았네. 물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걸세. 그분이 그때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들을 심지 않았다면 내가 과일을 다 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나.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드시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심으시는 거로군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를 다 심은 뒤 흙을 고루고루 정성껏 밟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계속 말했지요. 젊은이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먼저 살았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이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을 쬐며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가는 길에 어린 과일 나무를 한 그루 샀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은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심어 놓은 나무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꼭 나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두 엄마와 아기 솔로몬 왕은 매우 지혜로워서 재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솔로몬 왕을 찾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말하려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한 신하가 포대기에 쌓인 가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 섰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보며 물었어요. 그대들과 이 아이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자 두 여인이 서로 다투듯 동시에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여인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인지 말해보아라. 첫 번째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저 여자가 제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저 여자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여인 역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갓난아기는 한 명인데 어머니는 두 명이라니 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로군. 솔로몬 왕은 곧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갓난아이를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어라. 아이는 하나인데 어미가 둘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재판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신하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 여인이 갓난아이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안됩니다. 왕이시여. 그럼 이 아이는 죽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인은 갓난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감히 내 명령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솔로몬 왕이 무서운 목소리로 꼬지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갓난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두 번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기가 다칠까봐 뒷걸음질 칠 뿐이었지요.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을 보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식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다. 저 여인이 바로 갓난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그렇게 갓난아이는 첫 번째 여인의 품에, 아니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느 나라에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와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장군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지요. 장군은 병사를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조금 잘났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거나 못났다고 해서 나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이런 장군을 매우 좋아했지요. 어느 해 장군은 전방에 있었습니다. 전방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장군은 친구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장군 안녕하신가 정말 오랜만이군.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찾아오더니 정말 반갑구먼. 장군과 친구는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한 병사가 술을 가지고 왔어요. 장군님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네. 장군은 병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마실 술도 있나. 그러자 병사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장군님 남은 술이 이것밖에 없어서 장군님께만 가져왔습니다.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 친구는 술을 마시려고 했지요. 자 오랜만에 같이 한 잔 하는 게 어떤가. 그러나 장군은 술병을 따지 못하게 친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친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은 술과 술잔을 다시 쟁반에 올려놓았어요.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나에게 왜 이러지. 친구는 마음속으로 장군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예의였어요. 하지만 장군은 친구보다 병사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장군은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남은 술이 이것뿐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드십시오. 이걸 도로 가져가게. 장군님. 병사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장군의 친구였습니다. 술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자네 왜 그러나. 나와 술 마시는 게 싫은가. 그게 아니라네. 자네에겐 미안하네. 하지만 병사들이 마실 술이 없는데 나만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친구는 장군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네처럼 훌륭한 사람을 장군으로 둔 병사들은 정말 행복하겠네. 친구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멀리서 찾아온 친구에게 술도 한 잔 대접하지 못하다니. 무슨 소린가. 자네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한없이 기쁘네. 함께 술을 마시진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즐겁다네.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정말 고맙네. 장군도 친구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결국 장군과 친구는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장군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장군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친구는 떠나면서 장군에게 말했어요. 부하를 생각하는 자네 마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네. 라고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큰 힘 옛날에 지혜로운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 역시 매우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날 밤 왕이 꿈을 꾸었어요. 딸이 신분이 낮고 가진 것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왕은 꿈속에 나타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왕은 오래오래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왕은 딸을 데리고 어느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든 궁궐에 딸을 꼭꼭 가두었지요. 주위에 아주 높은 담도 쌓았습니다. 또한 왕은 곳곳에 많은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공주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왕은 궁궐 열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왕의 꿈에 나타났었던 그 남자는 끝없이 넓은 황무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남자는 추위를 피해 사자시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 털가죽으로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남자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푸드덕 날아와서 사자시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덩달아 남자도 하늘로 붕 떠올랐지요. 새는 두 발로 남자를 꽉 움켜 쥐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하늘을 뚫고 어디론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새는 공주가 갇혀있는 궁궐에 남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공주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한눈에 반했지요. 결국 공주와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공주를 머나먼 섬에 가두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새를 보내 공주와 남자가 만나도록 하셨으니까요. 이렇듯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준답니다. 양떼와 개 푸른 들판에 양떼 한 무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마음껏 배를 채워 기분이 좋았어요. 서로 몸을 비비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양치기 얼굴이 아주 밝았습니다. 양치기는 즐겁게 띠노는 양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해님이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양치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양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 다 왔는지 세어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이성어덕, 양이 모자러져너? 양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기는 다시 양을 헤아렸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도 양의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양치기는 당황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왕께서 화내실 텐데 어쩌나? 양 때 주인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양을 세어보니 이번에는 양이 한 마리 더 늘었습니다. 어? 한 마리가 더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양치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양떼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끼어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어찌나 양을 닮았던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 정도였어요. 양치기는 낯선 동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동물을 쫓아내야 하나? 멀어야 하나? 그때 양 때 주인인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들판을 산책하고 있었지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지? 예, 양 때 속에 낯선 동물이 한 마리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낯선 동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물을 잘 보살펴주도록 하라. 잘 보살피라니요? 양치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양들은 처음부터 이 들판에서 자랐지만 이 동물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낯설겠느냐? 아, 예. 하지만 양치기는 여전히 왕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에 눈치챘고 왕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난데없이 끼어든 동물이 내 양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어울리고 있으니 기특한 일 아니냐? 왕은 낯선 동물의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양치기는 그제야 왕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낯선 동물은 양떼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양치기의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낯선 동물은 개였답니다. 멋진 인사 한 사나이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계속 걸었기 때문에 몹시 지쳐있었어요. 배도 무척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사나이가 있는 곳은 사막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지요. 사나이는 먹을 것을 찾아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나이는 다리가 휘청거리고 온몸이 축축 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간신히 다다랐어요. 휴, 살았다. 사나이는 만세까지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사나이는 먼저 나무 그늘에 길게 들어 누웠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편히 쉰 사나이는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열매를 실컷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였지요. 이제 좀 살 것 같군. 사나이는 여행을 계속하려고 다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사나이는 나무가 무척 고마웠어요. 나무야 정말 고마워. 난 이제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지? 네 열매가 맛있게 있기를 빌어줄까? 하지만 지금도 네 열매는 아주 맛있구나. 상쾌하고 시원한 그늘을 갖도록 빌까? 하지만 네 그늘은 무척 시원한걸? 그러면 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물이 많아지기를 빌까? 그렇지만 너에게는 물도 이미 넉넉하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작별 인사는 한 가지밖에 없구나. 네 어린 나무들이 너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길 빈다. 사나이는 나무를 위해 무언가 빌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이미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와 지금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사람이 잘되기를 빌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명해지라고 빌고 싶은 사람이 이미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자가 되라고 빌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미 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미 착한 사람일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럴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지요? 사자를 도운 학 중국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이 살지요? 중국에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일본군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심하게 맞아 몹쓸병에 걸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한 유대인이 가까스로 살아서 중국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일본을 두고두고 미워했지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괴로워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는 유대인에게 사자와 학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자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사자를 무서워했지요. 어느 날 사자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먹이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 뼈가 목구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몹시 괴로웠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너무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끙끙 앓았지요. 결국 사자는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며 다니는 비둘기에게 사자가 말했어요. 뇌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주는 동물에게 큰 상을 주겠다. 학은 이 소식을 듣고 사자에게 재빨리 날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학에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학은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긴 부리로 뼈를 쏙 빼주었지요. 학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자님 상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살아있다. 위험한 일을 당하고도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학은 깜짝 놀라서 허둥지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 멀리 날아갔답니다. 사자나 일본군의 행동은 물론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랍니다. 라삐의 말을 듣고 유대인은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어느 날 라삐와 제자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던 라삐가 말했지요. 세상에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라삐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삐가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남몰래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작은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노력이기도 하며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때마침 지나가던 한 로마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느님은 어디에 있소? 만약 그 하느님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도 하느님을 믿겠소. 라삐는 로마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지만 당신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 그 모습을 보여주겠소. 나를 따라오면 알 수 있을 것이요. 라삐는 집을 나가 천천히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로마 사람도 라삐를 따라갔어요.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라삐는 들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에 핀 꽃을 보시오. 저 꽃은 누가 키운다고 생각하시오. 저 꽃은 땅에서 나와 물과 바람, 햇빛을 맞으며 저절로 자라는 것이요. 로마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과 물, 바람과 햇빛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로마 사람이 화를 내며 대답했지요.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대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요? 라삐는 화를 내는 로마 사람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소. 풀과 나무, 하늘과 땅, 우리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과 미움, 믿음과 불신도 모두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오. 까닭이라니? 무슨 까닭이 있단 말이요?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요. 저 해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라삐는 한 손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사람은 라삐가 가리키는 해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로마 사람은 햇빛이 너무 눈부셔 금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해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요? 로마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볼멘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삐는 그런 로마 사람을 보며 빙글에 웃었지요. 맞소. 우리는 해를 똑바로 볼 수 없소. 하지만 우리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소. 가족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말이요. 당신에게도 마음의 눈이 있다는 뜻이요. 라삐의 말에 로마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하느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참된 마음과 사랑, 세상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이요. 그러면 당신 마음에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길 것이요. 로마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사람처럼 빨개졌답니다. 일곱 가지 모습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면 일곱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한 살 때는 임금님처럼 살아갑니다. 가족 모두가 임금님 모시듯이 아기를 소중하게 돌보지요. 어르고 달래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두 살쯤 되면 돼지처럼 지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만지고 찍고 깨트리고 온통 수선을 피우지요. 돼지가 흙탕물이나 지저분한 곳을 해집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열 살이 되면 아이는 들판에서 마냥 즐겁게 노는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드느라 하루 내내 즐겁게 놉니다. 그러다가 열 여덟 살이 되면 힘차게 뛰는 말처럼 변합니다. 어엿한 청년이 되어 힘이 세워지면 자기 힘을 남에게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어하지요. 그리고 더 자라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면 당나귀처럼 변합니다. 가정을 꾸며 책임을 지고 행복한 남날을 찾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를 더 먹어서 아저씨가 되면 이제는 개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돌보고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늙은이가 되어 기운이 약해지면 원숭이처럼 변합니다. 원숭이처럼 응석과 재주를 부려보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쓸쓸해질 뿐이랍니다. 남자의 일곱 가지 모습은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삶을 이끌어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커가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네. 라삐가 대답하자 다른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네. 라삐는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시장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도 있었습니다. 라삐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던 한 제자가 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라삐가 대답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다네. 그러면 저기 큰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부자 상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네.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네. 그때 반대편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관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 관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니 관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면 많이 배운 학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이 배웠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네. 시장을 둘러보던 라삐가 한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소리쳤어요.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처럼요. 제자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선행은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베푸는 것이라네. 제자들은 또다시 열심히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라삐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라삐는 두 광대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다네. 그러자 제자들은 두 광대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부자인가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나요? 우리는 광대입니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나눠주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지요. 제자들은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라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네들도 저 광대들처럼 힘들고 쓸쓸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네. 진실된 마음으로 말일세. 제자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난 힘들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나눠줄 거야. 제자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에게 먼저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탈모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탈모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여우의 꾀 이야기에서는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가 포도를 먹기 위해 3일을 굶고 포도밭에 들어갔고 나올 때는 볼록해진 배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다시 3일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한치안만 보고 욕심을 내어 행동하는 경솔함을 반성하고 앞니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